세 번째 섹션 통신 프로토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단어 외움 단어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OSI 7계층 나와 있습니다. 7레이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통신 프로토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프로토콜이라는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을 위한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외교회의에서 의정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 세 가지 구문, 의미, 시간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요.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OSI 7계층하고 TCP, IP, X.25 나와 있는데 X.25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보통은 TCP와 OSI 7계층 이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조금씩은 간단히라도 다룰 겁니다. 넘어갈게요.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소 설정, 순서 제어, 캡슐화, 분할 및 재조립, 연결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멀티플렉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단어의 의미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고 프로토콜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넘어가서요. 이 OSI 7계층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 계층으로 나눈 국제 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요. 계층별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 또는 상위, 하위 계층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계층별 특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 계층이에요. 물리적 신호를 주고받는 계층이 물리 계층입니다. 전송 회선이라든지 허브나 리피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노드 간, 송수신되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하니까 당연히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되어 있고요. 브릿지와 스위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계층, 경로를 선택해서 패킷을 전달해주는 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경로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했던 라우팅, 라우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번엔 전송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단말기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수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수신을 하려면 이런 여러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종단 간 통신을 다루는 최하위 계층으로 송수신 프로세스를 서로 연결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TCP, UDP 전송 계층에 포함되고요. 전송 계층은 신뢰성, 신뢰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은 데이터 통신을 위한 양 끝단의 응용 프로세스가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호작용을 유지하거나 동기화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에 동기점을 통해서 오류를 복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중요한 건 프로세스가 이런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동기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현 계층이에요. 표현 계층은 프로세스가 데이터 표현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표현상의 차이, 뭐 한국어, 영어처럼 표현상의 차이에 상관이 없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변환해주거나 암호화를 해주거나 데이터를 압축해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해주는 게 표현 계층, 말 그대로 데이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입니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호환성 문제는 일단 이 정도 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최종 목적지라고 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도착한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응용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TCPIP입니다. TCPIP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인터넷 프로토콜 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TCPIP의 정의, 전송 제어 프로토콜 TCP와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약자를 표현한 거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는 인터넷 프로토콜 모음, 세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 맞춰서 송수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랑 필수 요건 등을 네 계층으로 나뉘어서 구성을 한 거예요. OSI 7계층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 7계층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TCPIP의 합성어지만 TCPIP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을 총칭하는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TCPIP라고 해서 TCP와 IP가 아니라 TCPIP를 비롯한 모든 관련된 프로토콜을 총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계층도 마찬가지 하나씩 봐야겠죠? 실제 문제는 OSI 7계층보다는 이 TCPIP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세부적으로. OSI 7계층은 말 그대로 계층별 특징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요. 이 TCPIP 부분에서 훨씬 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응용계층입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보셔야 돼요.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자우편이죠. 전자우편 우리가 알고 있죠. 네이버, 이메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첨부, 전달, 답장 등의 부가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원격 제어. 원격 제어라는 것은 다른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암호와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텔렛과 SSH가 있는데 텔렛은 23번, SSH는 22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웹서비스 www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사이트 주소 앞에 보시면 여기 항상 붙어 있죠. 웹상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광역정보서비스를 www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SSL 계층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HTTP 또는 HTTPS 이런 걸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실게요. HTTP는 일반적인 웹서비스 프로토콜이에요. 80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S가 여기 뒤에 붙으면 이제 SSL 계층을 포함해서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443번 포트를 사용하죠. 이 포트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넘어가서 SHTTP가 되면 제공되는 페이지만 암호화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S가 뒤에 붙냐 앞에 붙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파일 전송 FTP예요. FTP는 말 그대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HTTP도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거는 이거 전용인 거예요. 구분되시죠?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타입에 따라서 전송 모드를 다르게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옵션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이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 계층이 조금 힘들어요. 첫 번째로 TCP 여기 TCP, IP에서 TCP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불안정한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 복잡한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프레임 구조를 가집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프레임 구조는 기사 레벨에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산업기사 쪽에서는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학습을 하시는 단계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부분은 중요해요. 두 단말기 간 논리적 연결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교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논리적 연결 방법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결형 프로토콜로 통신 수립 단계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통신 수립 단계를 3-way handshak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이 단계에 대한 단계별 설명까지는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이 단계를 보고 이게 어떤 용어를 가진 수립 단계다. 그리고 이게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DP입니다. UDP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비연결성 통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까지는 TCP는 신뢰성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죠. 여기 지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신뢰성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신뢰성 보장이 어렵다. 뭐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연달아서 UDP 상에서 동작되는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해 주셔야겠죠? 자, 용어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전송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이에요. 인터넷 계층에는 IP가 나오네요. 바로 단말기간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정보 위주의 프로토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실뢰성과 비연결성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TCP를 IP의 보안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래쪽에 또 나와요. 정확한 순서를 보장하려면 IP의 상위 프로토콜인 TCP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IP의 주소체계는 버전4와 버전6가 있는데 각각 별도의 헤더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프로토콜이 또 나오죠?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프로토콜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그리고 IP 버전4와 버전6의 헤더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헤더 구조 자체는 출제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만 출제 비중이 암기 양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학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서비스 용어나 아니면 프로토콜 용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더 자주 나오고요. 보겠습니다.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열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이거 반대로는 도메인 네임이 있어요. 여기 S가 빠지는 거예요. 숫자로 구성된 IP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IP 세크 한번 보겠습니다. IP는 보안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한 표준이 IP 세크입니다. 이게 시큐리티의 약자죠. IP 버전 4에서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만 버전 6부터는 기본 스펙이다. 이 정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토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모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보고요. IP는 사실 이 아래쪽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IP가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다고 했는데 이 버전 4, 버전 6에 해당하는 이 주소라는 개념 이게 문제에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또 봐야겠죠. 일단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 부여되는 각각이 유일하게 고유하게 존재해야 하는 식별 주소예요. IP 버전 4의 경우에 약 43억 개의 주소 지정이 가능한데 최근 이게 부족해서 IP 버전 6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IP 버전 4와 버전 6를 혼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버전 6가 훨씬 좋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버전 4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고요. 각 주소 체계의 변화를 담당하는 서비스 NAT 있다가 잠깐 또 나올 거예요. 이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소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버전 4부터 볼 거예요. 버전 4의 주소 형식은 숫자 중요합니다. 8 비트씩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곱하면 32죠. 32 비트 주소 체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십진수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8 비트씩이니까 2에 8승이에요. 그래서 256인 거고요. 0부터 255까지의 256개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으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 호스트 영역이라는 것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구분하는 5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은 3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uni, multi, broad 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이 5개의 클래스에 대한 특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a 클래스는 총 32비트, 32비트 중에 첫 8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 아이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호스트, 서로를 구분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클래스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건 보조 설명인데 이 보조 설명은 이 아래쪽에 있는 서브넷팅을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니까 이걸 일단 넘어갈게요. 자 B 클래스는 처음 16비트 그 다음에 나머지 16비트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C 클래스는 24비트, 8비트예요. A랑 전형 반대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죠.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 클래스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다섯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구별을 하기에는 지금은 사용하는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한정된 이 IP 주소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CIDR이라는 거예요. CIDR은 기존의 A부터 E까지의 클래스 체계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임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에서 봤듯이 IP 주소는 이런 식으로 적어요. 십진수 4개를 그냥 이렇게 적는 형식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앞에 예시로 192.168.0.1이라는 IP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슬래시 하고요. 20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이라는 부분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2비트, 32비트인데 그 중에 22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나머지가 호스트다.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2가 어떤 의미냐. 아래쪽에 자세하게 풀어놨죠. 자 255.255.252.0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1의 개수가 22개라는 거죠. 이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1의 개수만 적어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 20이라고 되어 있으면 1을 22개를 쭉 쓴 다음에 나머지를 0으로 채운 다음에 십짐수로 바꾸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아래쪽에 서브네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다음으로는 DHCP입니다. 자동으로 IP 주소를 동쪽으로 할당해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AT 앞에서 잠깐 나왔죠.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주소 변환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버전4와 버전6를 서로 바꿔주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버전6 이 32비트 체계의 IP 버전4를 넘어서는 128비트 체계의 주소 체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브네팅인데요. 서브네팅 굉장히 복잡해요. 뭐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복잡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서브네팅은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하위 네트워크 이게 서브죠. 하위 네트워크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IP 주소 중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식별해서 몇 비트를 네트워크 주소에 사용할지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이 호스트 수가 균일한지 가변적인지에 따라서 FLSM과 VLSM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LSM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로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CIDR 형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시를 제가 좀 드러놨거든요. 문제는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CIDR 형식으로 주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몇 개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브넷이 아니라 몇 개의 부서, 몇 개의 팀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몇 개로 나눠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고민을 하냐면 2의 제곱수로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진 않게 지금 8개가 제일 적절하죠. 4개는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24라고 써 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32에서 24를 빼서 8개죠. 8개의 호스트 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비트 3개 정도는 네트워크를 나눌 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3개의 서브넷 비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5개를 호스트 비트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192, 168, 1입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지금 분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0부터 이게 8비트면 256이잖아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그냥 통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8개로 나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0, 0, 0, 0, 0, 0, 0, 0, 0 부터 0, 0, 0, 1, 1, 1, 1, 1, 1까지인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자 그러면 10진수로 따지면 얘는 0이고요. 얘는 31입니다. 그래서 0부터 31까지를 첫 번째 서브넷 주소 범위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31에서 끝나니까 당연히 32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32개씩 쪼갠 거예요. 요거를 서브넷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몇 번째 서브넷의 몇 번째 IP 주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서브넷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서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죠? 남은 호스트 비트의 범위와 서브넷 비트를 조합해서 각 서브넷의 주소 범위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0부터 31까지 32개죠? 그 다음에 32부터 63까지가 또 32개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6가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는 6개가 필요했으니까요. 2개는 안 건드리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2개의 호스트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자 할당된 주소 중에 컴퓨터에 부여할 수 있는 IP의 개수를 파악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호스트 비트가 5비트인 경우 32개의 주소가 있지만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래쪽에 써있죠. IP 주소 범위에 첫 번째와 마지막 이 주소들은 각각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것들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31이면 1부터 30까지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30개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의 개수가 32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브넷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최대 30개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앞뒤에 하나씩 칸막이를 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죠. 세 번째 서브넷에 사용 가능한 두 번째 IP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64 는 건너뛰고 65가 첫 번째 66이 두 번째 67이 세 번째 쓸 수 있는 호스트 IP 주소가 되는 거예요.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IP 서브넷 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해야 첫 번째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IP 서브넷 제로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얘가 1번이 돼요. 얘는 못 씁니다. 얘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용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LSM입니다. 동일하지 않은 크기로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CIDR 형식은 항상 유지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부서별로 또는 서브넷별로 나눠야 할 호스트의 개수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한번 보죠. A 부서는 60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 부서는 3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C 부서는 16개가 필요해요. 개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다른 크기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큰 것부터 나누시는 게 좋아요. A 부서가 만약에 8개다 그러면 B 부서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파악을 해보면 파악을 하는 것 자체는 앞이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빼야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두 개씩 빼서 생각을 할 거예요. 또는 두 개씩 더 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60이 아니라 62 32 1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겠죠. 어차피 두 개를 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수를 쭉 나열을 해보면 됩니다. 쭉 나열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걸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18 같은 경우에는 16이 아니라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에 집어넣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부서는 6비트 B, C 부서는 5비트 호스트 비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나누시면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나눌 필요 없이 지금은 순서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 B, C 서브넷의 실제 주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위쪽 올라가서 A는 6비트 A는 6비트 B는 5비트 C는 5비트의 호스트 비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여받은 거는 24니까 32-24를 하면 총 8개의 비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개 중에 6개 5개 5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씩 남죠? 2개 3개 3개씩 남습니다. 이 나머지 비트를 이 24에다가 더해 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A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24에다가 2를 더해서 실제로는 26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주소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이 0을 포함한 64개의 비트가 포스트 비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3까지입니다. 64가 아닙니다. 0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네트워크 주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64라고 치면 1을 빼서 63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63을 더한다. 이 하나 차이가 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 끝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파악하는 거고요. 하나씩 안쪽으로 해서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1하고 6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서브넷 주소는 62가 아니라 브로드캐스트의 다음이에요. 브로드캐스트의 다음은 63, 64죠. 그래서 주소가 64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3을 더하고 있죠. 이거 중요해요. 왜 3이에요? 비서브넷은 5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트가 3개예요. 그래서 3을 더합니다. 실제로는 27이라고 적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64부터 시작해서 5비트면 32개잖아요. 그러면 31을 더합니다. 더하기 31이에요. 32가 아니에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 끝은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하나씩 줄여서 65, 9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 다음이 96이죠. 96으로 해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비트니까 27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6에다가 몇을 더해요? 31을 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안으로 줄이면 97과 12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VLSM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도 종종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꼭 반드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IP 버전 6입니다. IP 버전 6는 IP 버전 4의 단점 단점이 뭐였죠?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차 좋아지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소 부족이에요. 주소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 확장성을 지원하고 보안 및 서비스 품질 등도 개선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자동 설정도 할 수 있고 전보그램 옵션 설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IP 버전 6의 주소 형식이겠죠. 16비트씩 8부분으로 구성되는 128비트 주소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한 거예요. 우리가 버전 4는 어땠죠? 8비트씩 4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2였습니다. 그리고 각 자리는 0부터 6, 5, 5, 3, 5까지 16진수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 4는 10진수였어요.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한다. 버전 4는 그냥 점이었죠. 특징으로 연속되는 앞자리에 0은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유니, 멀티, 애니캐스트의 전송 방식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브로드캐스트가 애니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